작전도 작전이지만 설렙니다. 제가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잖아요. 아놀드 슈완찬하고 고만도 이런 거. 인정세경. 반드시 정확히 표정을 조준하여 투척하면 된다. 안전클립 제거. 안전핀 제거. 안전핀. 제거. 이거 불안 불안합니다. 대기. 윤정수 지금 장난치고 있는데. 아닙니다. 실제 수탄 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 절대 안 된다. 실제 수탄 이렇게 놓치게 되면 다량의 아군 피가. 알겠습니다. 윤정수 훈련병 기준. 요구하려면 연장수 기준. 뭐야 그게 손 내립니다. 천천히 좀 차분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좀 급하나. 탄약 상태 확인. 가득 수행지한 놈으로 바꿔 껴. 끝까지야. 끝까지야. 집중해서 진지하게 한다. 알겠습니다. 피적 바라보고. 붙잡. 붙잡. 어머. 어디로 갔어요 어머. 아이고. 야 인정수비 형 엎드려. 인정수비 엎드려. 엎드려. 정신을. 둘. 차리자. 목소리 그렇게 안 나와. 정신을. 둘. 차리자. 자 다음은 코너 확보법에 대해서 배워부탁하겠다. 오바하지 말고. 창문 극복법부터 배워부탁하자. 실시. 공개. 조만 공개. 조만 공개. 조만 공개. 괜찮아.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간단한 기술은 아니야.